안녕하세요. 정원주택 이주찬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인천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인선 숭의역 도보 10분 거리 제일경인고속도로와 제일경인고속도로가 바로 인근에 있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도 인근에 있어 서울 부천 진입뿐 아니라 송도, 청라, 김포 방향으로의 진출입도 용이한 곳입니다. 이나대 병원과 시장 홈플러스와 이마트도 인접해 있고 초중고도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계동 총 12층 99세대이고 다세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지하 2층과 지상 1층까지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차는 100% 가능합니다. 구조와 평영대 인테리어 가격 주차장까지 완벽한 집으로 저 이주창 팀장이 추천하는 매물입니다. 지금 안내하고 있는 매물은 해당 신축필라의 모호 라인으로 광색의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거실과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설치되어 있고 전열 교환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에는 북박이장과 파우더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욕실에는 욕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테라스는 6층에만 있습니다. 분양 사무실에서 오피스텔 매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700만원도 지원 중이기에 부담 없이 입주가 가능합니다. 현재 정원주택 이벤트 진행 중으로 계약자 전원에게 이사비 지원과 입주 청소를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식인에서 이주창 팀장을 검색하세요. 신축 분양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됩니다. 주말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 중이며 상담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유튜브에 올리지 못한 매물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매물들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연락 주시면 비교해서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허위 매물 과장 광고에 속지 마세요.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계약하셔야 안전한 입주가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